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순한 외로움인지 아니면 뭔가 거지같고 꼬롬한 수작이 있는건지 뭐 그런 사연 가지고 왔습니다 한번 봅시다 제목 당신 아들 얼굴 보겠다고 매주 4시간을 왔다갔다 왔다갔다 참 대단한 우리 시어머니 아이고 할매 기운도 좋네 원제 매주 우리 동네로 찾아오는 시어머니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 결혼 2년차 그냥 평범한 아내이자 며느리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희 시어머니가 너무 대단해서 글 써봐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안 그랬던 분이 저희가 시댁에서 2시간 거리로 이사를 온 뒤부터 계속 일하고 있어요 어머님이 매주 저희 동네를 직접 찾아옵니다 벌써 1년 가까이 단 한 번을 안 걸어 이러고 있는데 그 정성이 대단한 걸 넘어서 이젠 좀 무서워요 저희가 원래는 30분 거리에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시어머니 요청으로 남편만 매주 찾아갔었습니다 저는 달에 한 번 정도 따라갔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약 1년 전 저희가 여기로 이사를 왔고요 물론 자차를 이용하면 1시간 정도 거리이긴 한데 어머님은 운전을 전혀 못하니까 버스를 타야 하고 그리고 이런 대중교통은 2시간이 좀 더 걸려요 여하튼 이사를 오고 난 뒤에 매주 가는 게 너무 힘들다 이러니까 어머님이 바로 오냐 아들아 그럼 엄마가 간다 이렇게 말을 했고 그리고 정말로 그 이후로 매주 주말마다 이렇게 당신이 직접 찾아와요 뭐 그렇다고 해서 저희 집으로 들어오시는 건 아니고 정확히는 저희 동네로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오는 것도 아닙니다 늘 표면적 용건은 매번 있어요 뭐 남편이 총각 때 쓰던 물건을 전해주러 온다든지 아니면 당신이 동네마트에서 샴푸를 싸고 오지게 많이 사가지고 그걸 저희한테 좀 나눠주기 위해서 온다든지 그게 아니면 너무나 뜬금없이 갑자기 저희 동네에서 손님을 만날 일이 있다 뭐 이런 대충 이런 것들요 여하튼 어머님 올 때마다 저는 안 나가고 남편만 잠깐 나가서 살짝 만나고 오는데 길지도 않아요 뭐 10분 정도 만나고 들어오거든요 보통 어머님이 준다는 것만 받고 바로 들어옵니다 아니 근데요 이거 좀 그렇지 않나요? 10분 거리에 옆 동네에 사는 것도 아니고 왕복 4시간이라니까요 그 멀고 긴 시간을 고작 당신 아들 얼굴 아들 얼굴 그것도 고작 잠깐 10분 정도 보려고 매주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시는 게 참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어머님은 운전을 전혀 못하는 분이기 때문에 무조건 버스를 타야 하고요 이게 또 직통도 아니야 3번인가 환승을 해야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당신도 분명 이렇게 하려면 많이 힘들 거야 그런데 벌써 1년 가까이 한 번도 안 빼놓고 꾸준히 이러는 게 이게요 대단한 걸 넘어서 솔직히 이제는 좀 무섭거든요 뭔가 싶고 지금 제가 느끼고 있는 이 감정을 이런 것들이 어떤 느낌인지 여러분은 이해가 될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매주 안 오셔도 저희 남편이 다른 자식들보다 훨씬 더 자주 찾아뵙는 편이거든요 못해도 한 달에 한 번은 가는 것 같아요 또 전화도 거의 매일 걸어주는 편이고요 어머님이 하는 게 아니라 아들인 저희 남편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예전만큼은 아니겠지만 대충 한 두어 달에 한 번 정도는 남편 따라 시댁을 가요 그리고 저희 시댁 근처에 다른 가까운 친척들 또 어머님 친구들도 많이 살아서 딱히 외롭거나 적적해 보이지도 않는데 그런데 굳이 이렇게까지 하나 뭐 저야 어차피 어머님 오신다고 맞이를 하러 나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 별다른 상관이 없긴 한데 사실 그래요 결혼 직후에 매주 만나자고 해서 처음엔 거기 맞춰드리다가 너무 지쳐서 지지 때리고 결국 나가 떨어졌죠 저는 난 못하겠다 아니 근데요 당신 아들이 그렇게나 그립고 보고 싶은 걸까요?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할 만큼 이 고생을 해서라도 반드시 꼭 봐야 하나 싶고 뭔가 헉 헉 뭐야 무서워 이런 마음이 자꾸 들어요 물론 엄마가 자기 아들을 보겠다는 이게 나쁜 건 아니겠죠 근데 말이죠 저희 남편이 저랑 결혼하면서 독립을 한 거라면 그런 거면 워낙에 갑작스러운 일이니까 이해라도 해보겠는데 이게 또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저희 남편 대학교 들어가면서 바로 자취했던 사람이고 또 군대도 갔다 오고 그뿐입니까 청각 시절 내내 직장 다니면서 계속 자취만 했던 사람이에요 10년 넘게 떨어져 있었다고 그리고 그때는 분명 몇 달에 한 번 만났다고 했었거든요 특히 어머님이 직접 찾아오는 건 거의 없었다고 해요 뭘까요? 아들이 결혼하니까 갑자기 막 애틋해지고 그런 게 있습니까? 매주 토요일 아침마다 남편이 시어머니한테 걸려온 전화를 받고 어? 자기야 오늘 엄마가 용건이 있어가지고 우리 동네 잠깐 오신다래 어? 나 조금 이따 나가가지고 엄마가 주는 거 받고 바로 들어올게 이럴 때마다 물론 겉으로야 티를 안 내고 그냥 어 그래 알았어 이러고 넘어가지만 속으로는 헐 또 또 그 왕복 4시간을 다녀 가신다고? 이러면서 뭔가 경이롭기도 하고 아니 경악스럽기도 하고 물론 그렇다 해서 저까지 나오라는 건 아니니까 그냥 이대로 당신이 지칠 때까지 가만히 있어야겠죠? 아마도? 당신 연세가 적은 것도 아닌데 아무튼 참 이러는 거 보면 대단한 거 같아요 댓글 1번 당신의 그 애착 참 무섭고 동시에 또 불쌍하다 4시간 거리 왕복한다고 해서 아들이 밥을 사준다든지 수다 떨고 놀아주는 것도 아닌데 그냥 고작 10분이 끝이라며 근데 그 고작 10분이라도 아들 얼굴 보고 싶다고 어떻게든 용건을 꾸역꾸역 만들어내고 애착이 과하지만 또 짠하다 보면 졸라 짠하네요 근데 뭐 그러거나 말거나 어차피 쓴이는 아예 안 봐도 되는 거니까 몸은 편하잖아 안 그래요? 아들이 엄마를 집으로 데려오는 것도 아니고 이 정도면 쓴이는 살만한 거니까 그냥 냅둬요 운동할 겸 왕복 4시간 열심히 왔다 갔다 하시라고 건강하게 어차피 더 나이 들어가지고 건강까지 무너지면 못해요 하라고 해도 2번 아니 이게 원래부터 그런 거면 천성이겠구나 하고 넘어가겠지만 아들이 10년 넘게 쭉 혼자 살았고 그런 청각 시절에는 안 그러다가 결혼하니까 갑자기 집착하는 거 이거 뭐야? 무서워? 아니 무슨 미저리도 아니고 그리고 통화를 매일 해? 헐 3번 1시간도 아니고 고작 10분 얼굴 보려고 4시간을 소비하더니 참 대단하면서 동시에 안쓰럽네요 근데 며느리인 쓴이까지 만나자고 강요하는 건 아니니까 그냥 그런가보다 하고 좋게 넘어가세요 좋은 게 좋은 거잖아? 5번 아이고 어르신들 심심하다고 멀어도 탁골공원에 놀러가고 그러잖아요 아마 쓴이 어머님 당신도 그런 느낌으로 우는 거 아닐까요? 6번 아휴 이런 거 보면 나도 나중에 저럴까 싶어서 걱정도 되고 안쓰럽고 그래요 근데 또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남편 놈이 제일 나쁜 놈이네 솔직히 엄마가 아들 얼굴 보고 싶은 거야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잖아 그렇다고 하지만 매주 저러는 건 절대 정상이 아니거든요 늙은 엄마가 저런 고생을 하고 있으면 아들이 지가 알아서 단돌이를 치든 아니면 다른 방도를 알아보든 지가 가든 그렇게 해야지 이게 뭔 짓거리래 이게 7번 나도 며느리지만 님도 뭐 같이 보자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집으로 쳐들어오는 것도 아닌데 또 아들들은 오라가라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게다가 고작 10분이라며 이게 그렇게 무섭고 짜증나요? 사람 정말 못됐다 님 그러다 벌받아요 어머 이 사람은 핀트를 이상하게 잡네 아니 그럼 저게 지금 정상이라는 거야? 2번 저 정도면 편집증이라고 봐야 됩니다 4시간에 고작 10분 본다고 완전 호러네요 호러 그냥 모르는 척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저러는 당신 짠하다고 어머님 집으로 들어오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그 순간부터 바로 올감이 되는 거야 8번 아휴 저 할머니가 얼마나 자식이 보고 싶으면 저럴까요? 또 며느리도 같이 만나 저런 거 아니니까 그냥 좋게 넘어가요 대댓글 만나고 안 만나고를 떠나서 시모가 저러면 며느리 입장에서는 진짜 부담이지 장난해요? 9번 아마 만날 때마다 아들이 차비하라고 용돈을 주는가 보네요 여하튼 이 할머니 참 기운도 좋다 매주 왕복 4시간이라고 헐 10번 그냥 계속 하라고 하세요 저거 못하게 막잖아 그럼 병난다 그게 훨씬 더 골치 아픈 거라고 11번 앞뒤 사정안 하나도 모르겠고 무려 4시간 왕복을 하면서 고작 10분만 보고 간다니 그냥 짠 하고 눈물 나고 그래요 특히 우리 엄마가 이런다고 상상하니까 뭐 며느리 입장이고 올감이고 뭐고 이런 거 하나도 안 보이고 그나마 살짝 와서 아들만 조용히 보고 간다니까 당신도 나이가 들어 외로워서 그런가 보다 싶고 그래요 12번 저거 지금 스니한테 동정심 유발하려고 저러는 겁니다 내 장담하는데 이거 불쌍하다고 집에 들어오라 하잖아 그 순간 너는 죽는 거야 1년을 저렇게 한다는 게 이게 보통 일입니까 저도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봐라 내가 지금 이리 고생을 한다 왜 오라 소리를 안 하냐 이런 시위를 하는 느낌이랄까 뭐 아닐 수도 있고 여러분 생각도 써주세요 감사합니다 좋아요 좋아요 안녕 고맙습니다